최근 대한민국의 음악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크로스오버 가수 송태진의 대표곡인 별표별표 사랑의 세레나데, 별표별표가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송태진의 명성과 그의 음악적 정체성까지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온 곡이자 많은 팬들이 특별한 순간에 듣는 곡인 사랑의 세레나데가 저작권 침해 의혹에 걸리게 된 것이다. 팬들과 가족들의 반응 이번 저작권 소송이 불거지면서 송태진의 팬들은 적극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팬덤인 송샤인은 소송 초기부터 송태진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를 변호하는 메시지를 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했다. 이들은 단순히 송태진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 공방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저작권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사례 분석을 진행하며 논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팬들은 또한 송태진의 음악적 재능과 그가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입증하기 위해 그의 경력과 곡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온라인에서 세세히 알리고 있다. 팬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송태진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음악적 진심을 증명하기 위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팬들의 지지 활동은 송태진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그는 이번 법적 분쟁 속에서도 예정된 공연과 앨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자신의 음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송태진의 부모님 그리고 심수봉의 지지 송태진의 부모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부모로서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송태진의 부모는 이내 그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러내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송태진의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태진이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대중에게 송태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그의 부모님이 그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송태진의 이모인 심수봉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다. 심수봉은 대한민국 음악계의 전설적인 가수이자 송태진의 가족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심수봉은 송태진의 결백을 확신하며 그를 향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심수봉은 인터뷰에서 태진이는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의 진심이 결국 모든 오해를 풀어줄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송태진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지지를 보냈다. 심수봉의 이러한 지지는 송태진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그가 음악을 향한 열정을 더욱 불태울 수 있게 했다. 송태진의 소셜미디어 메시지 이번 저작권 분쟁 속에서도 송태진은 침착감을 유지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 저는 항상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공격은 정당한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임을 증명하겠습니다. 팬들과 가족의 믿음에 보답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송태진의 진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송태진은 이번 법적 분쟁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그의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민국 음악계의 저작권 시스템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송태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계의 저작권 시스템에 대한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작권 등록 과정의 불투명성, 작곡가와 제작사 간 계약의 모호함, 그리고 분쟁 해결의 복잡성과 높은 비용은 음악 산업 전반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악계의 전문가들은 시스템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사건을 통해 송태진이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는 이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팬들과 가족들의 믿음을 받으며 송태진은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제음악계의 반응 이번 저작권 논란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음악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송태진의 음악적 재능과 가창력은 이미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 전문가들에 의해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 국제적인 음악평론가 마크 윌리엄스는 송태진의 음악 스타일과 가창력을 언급하며, 송태진은 클래식 성악과 현대,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바리톤 음색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며, 사랑의 세레나 대 같은 곡에서 감정을 깊이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이 곡이 단순히 기존 곡과 유사하다는 저작권 논란에 휘말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의 크로스오버 음악 전문 매체인 클래식 모던은 이번 사건을 다루며 저작권 문제의 본질을 집중 조명했다. 이 매체는 송태진의 사랑의 세레나 대는 단순히 멜로디의 조합이 아닌 그의 독창적인 해석과 감성으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일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이 유사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음악적 전통 안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전에 창의성과 개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입장은 송태진의 음악적 진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적인 음악 제작자이자 유명한 평론가인 맥퀸타이어는 송태진에 대해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진심과 철학을 담아내는 예술가입니다. 특히 사랑의 세레나 대는 송태진의 인생 경험과 감정이 담긴 곡으로 단순한 창작물이 아닌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이런 논란이 그를 폄하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평가했다. 저작권 논란과 창작의 자유 음악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저작권 문제의 본질과 창작의 자유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대 음악계에서 저작권 논란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침해인지 아니면 단순히 음악적 우연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국제 저작권 전문가인 줄리안 하트는 사랑의 세레나 대와 유사하다고 지적된 기존 곡은 몇 가지 멜로디적 공통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거나 음악적 전통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유사성의 가능성이 큽니다. 음악적 창작물은 단순히 멜로디나 코드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곡의 전체적인 해석과 표현, 감정 전달 방식 등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줄리안 하트는 이어서 손태진 같은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니라 그가 가진 삶의 철학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음악적 진실은 결코 표절로 폄하될 수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평가는 송태진이 만든 음악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그의 삶과 감정을 담아낸 예술 작품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음악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국제 음악 평론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이 송태진의 음악 인생을 잠시 흔들 수는 있어도 그의 재능과 진심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고 말한다. 영국의 클래식 라디오 진행자인 캐서린 필진은 송태진은 이미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그가 음악계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창작자로서의 권리와 음악적 순수성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결국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송태진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를 단순히 저작권 문제로만 보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이 사건을 음악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가ijk op 그 dabei은 그들은 이런 Из답하니까 그들은